지금 함께 하고 있죠? 조희씨. 조희씨도 가수잖아요. 노래 부를 때 가장 기뻤던 일이 있었죠? 아 많죠? 어느 때가 가장 기뻤었죠? 아 반주 한 분이라도 홈을 해줬을 때 홈? 맞습니다. 박수 한 번 쳐줬을 때 그렇습니다. 가수분들은 다른 게 없어요. 그 노래 들으면서 박수 쳐주고 함께 홈 해주는 거 이 하나만 있어도 국민 가수로 가는 길에 꽈르잖아요. 그럼요 행복하죠. 그렇다면 계속해서 가수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. 어떤 분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 네. 인생길 부르시죠? 정동국씨의 무대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열러 가는 세월 속에 무척한 인생인데 무얼 그리 욕심네 살아본 늘 무엇하랴 우리의 인생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만 가네 아 영화 같은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인데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만 가네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간 인생길 무얼 그리 욕심네 살아본 늘 무엇하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만 가네 아 영화 같은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만 가네 인생기